제 투명 피부가 이쁘다구요? 바로 클라리소닉 자, 이제 클렌징 해볼까요? 문지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피부결에 따라 천천히 이마, 코, 턱 그리고 양볼 순서로 천천히 브러쉬를 움직여주세요 와, 60초 안에 클렌징이 끝났다 클라리소닉으로 세안하면 이렇게 촉촉하게 흡수돼요 부드러워요 더 부드럽고 촉촉한 락스 브러쉬 바디도 클렌징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주면 다리도 매끈하게 바디관리도 끝! 한 그루가 사랑하는 락스 그녁은 세안은 마침내 이 고려가 사랑하는 락스 브러쉬 이 고려가 사랑하는 락스 브러쉬 오영